명인이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았다는 전통 배틀 한 20년 됐어요. 왜냐면 그 오래된 배틀은 제가 시원하게 당기면서 부셔먹어서 그래서 다시 그 시계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. 손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, 저거는? 이게 이름이 부. 이 속에다가 꼬리를 넣었어요. 그래서 안에서 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 대나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. 이거 주렁주렁 달린 거. 이거는 잉아떼. 잉아떼? 네, 잉아떼. 잉아떼. 노래도 있잖아요. 배틀과 노래에 나오는 그 잉아떼. 잉아떼는 삼형제. 잉아떼는 삼형제인데 우리 영감님 어디를 가셨나. 뭐 이런 노래. 이거 옷 만들만큼 잘리면 얼마나 걸리지? 얼마나 걸리지? 한 여름을 짜야 돼요. 이렇게 계속요. 하루도 안 쉬고요? 네, 안 쉬고요. 어머니. 네? 이렇게 배만 짜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배틀가가 있어요, 배틀가.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이 배를 짜서 두 구를 주나. 발이 칠손. 눈물이 나네.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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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년의 무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방현옥 명인. 부드러운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무시는 비단보다도 곱게 느껴집니다.